교통체증이 없는 기회를 알려주고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고양시에 도입됩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인데요.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시 공릉천변을 서성이는 한 남성. 잠시 후 남성이 있던 자리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경찰과 소방차, 헬기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CCTV로 24시간 지역을 모니터하는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가 방화 현장을 포착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상 징후별로 AI가 현장을 특정해주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 후 지난해에만 범죄, 실종, 재난 등 7천여 건에 대응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하고 CCTV로 연계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 전파할 때 CCTV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이 확보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가 고양시에 도입됩니다. 분야별 데이터를 한데 모은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실제 고양시와 같은 가상세계 공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집안 침하 관측 등 도시 계획과 관리에 활용하고, 최GPT를 활용한 민원, 도시정보 안내 등 지능형 행정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가로등에 보안 등, 비상벨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폴과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한 미디어월로 지역 명소를 만들고, 산불 등 사람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파악 등에 활용할 드론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센서를 통해 수집한 차량 이동, 유동인구 데이터를 노선 조정 등 정책에 반영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교통, 방범, 안전 등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센터로 만들고, 신속한 상황 전파, 사이버 재난 상황실 운영 등 고향형 스마트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스마트 시티 조성에는 정부 공모로 확보한 200억 원과 고향시 예산 200억 원, 민간 투자 2억 원 등 40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향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스마트 시티 기능이 순차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